음악 음악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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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하지 말고 오른손으로 돌리고 왼손으로 돌리고 두손으로 돌리고 운전을 시작하는 금쪽이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유쾌상케 통쾌한 운전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방금 앞에서 보셨듯이 초보 탈출 운전메뉴얼 11부 핸들링 잘하는 방법입니다 핸들링은요 운전에 아주 중요한 실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핸들링이 안 좋으면요 운전을 하기 싫어지고요 운전 실력도 늘지도 않고요 그리고 운전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핸들링인데 핸들의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우리 논크로스법 크로스법 그 다음에 한손 핸들 그 다음에 복원력을 이용하는 방법 다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들 보이시죠 핸들을 잡을 때는요 자 뭐 10시 10분을 잡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9시 15분을 잡는 분들도 계십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보통 9시 15분을 잡는데 이 핸들을 잘 보시면 약간 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엄지를 살짝 얹는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거머쥔다 이렇게 거머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손이 여기가 V자가 나오죠 그렇죠? V자 모양으로 거머쥐듯이 핸들을 약간 감싸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을 넣는 분들이 계신데 손가락을 넣으면 내 어깨가 경직돼서 꽉 잡으면 핸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네킹 있죠? 마네킹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거머쥐듯이 V자를 만들고 잡아주십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핸들링을 할 건데 첫 번째 핸들링 방법 논크로스법이에요 손을 크로스하지 않는 데서 논크로스법입니다 자 좌측으로 한번 돌려볼 건데요 자 오른손으로 밀어주고 밀어주고 왼손으로 힘을 뺍니다 그죠? 힘을 뺍니다 그럼 밀리죠 이렇게 밀립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CF 기억나시죠?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자 12시에 만나는 거예요 자 가면서 12시에 만났다가 자 헤어져야 되겠죠? 계속 데이트를 할 수 없어요 집에 가야죠 헤어지면서 갑니다 그럼 이때는 헤어질 때는 예 당겨주시고 다시 9시 15분이 됐겠죠? 다시 밀어줍니다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12시에 만납니다 헤어집니다 12시에 만나고 헤어집니다 12시에 만나고 헤어집니다 이렇게 다시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제 마찬가지죠 밀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이때는 힘을 빼주는 겁니다 자 밀어주고 12시에 만나고 당겨줄 때는 이 손을 힘을 빼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겠죠 밀어주고 다시 밀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이제 가끔 이걸 이제 논크로스법 쓸 때 밑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밑으로 쓰시는 건 좀 위험합니다 급조작할 급하게 돌려야 될 때 못 돌려요 밑에서 그래서 밑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밑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는 위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운전은 프리스타일이니까 나는 밑으로 할래 밑에가 편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위로 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지 밑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밀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다시 밀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이렇게 하는 게 논크로스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논크로스법은 이것만 알면 돼요 9시 15분에 두 남녀가 있는데 집이 동쪽에 있고 서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있고 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만나야죠 강북에서 만나는 겁니다 12시에 만나요 헤어져요 12시에 만나요 헤어져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나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 크로스법 크로스법은 손을 크로스한다고 해서 우리 이렇게 크로스한 데서 크로스법입니다 옛날에 영희철이 크로스 아이젠버그 이거 혹시 기억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크로스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로스하는데 크로스법을 하실 때 여기서 마찬가지죠 똑같이 밀어주겠죠 밀 때는 왼쪽 자체로 할 때는 이 손이 미는 거예요 미는데 밀 때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아까 논크로스법도 힘을 뺐죠 이렇게 빼듯이 미는데 단지 12시에 만드는 게 아니라 두 남녀가 길이 엇갈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길이 엇갈려 어우 불쌍해 많이 엇갈리면 여기까지 가겠죠 조금만 엇갈리십시오 많이 엇갈리면 내가 교차파지가 돼요 이렇게 돌리는 거 위험할 수가 있어요 손이 꼬이기 때문에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묶깁니다 그래서 적당히 적당히 길이 어긋나십시오 그래서 밀면서 자 12시 얘는 12시 갔어요 12시에 만나기로 했잖아 우리 12시 경북에서 만나기로 했잖아 그런데 얘는 집으로 찾아와버렸네 얼마나 빨리 보고 싶었으면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헤어집니다 아 또 못 만나 어 또 얘가 12 그래 어 12시랑 오빠가 갔나 하는 사이에 나는 또 딴 데를 가는 거예요 이렇게 길이 계속 엇갈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속 엇갈립니다 이게 크로스법입니다 이렇게 서로 두 남녀가 만날 수가 없어요 견우와 직려 같죠 그죠 이렇게 만날 수가 없는 게 크로스법입니다 자 이것도 크로스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멀리 잡는 분들이 있어요 멀리 잡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팔이 꼬인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위험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돌리다 보면 내가 많이 돌아가죠 이만큼 이만큼의 반 180도가 돌아가니까 우리가 좌회전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이만큼만 돌리면 되는데 이만큼만 돌리면 되는데 내가 이렇게 딱 하면 여기서 이만큼 더 돌아갔죠 더 돌아가니까 어 당황해가지고 다시 돌릴 때 걸려요 여기 팔이 걸려요 그래서 핸들링이 잘 안되는 거예요 짧게 끊어잡는 게 이렇게 끊어잡는 게 안전하게 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돌다가 더 이상 돌릴 필요 없으면 여기서 더 이상 돌릴 필요 없으면 빼놓으십시오 다음 동작을 준비하는 거예요 빼놓고 있다가 더 필요하면 돌리고 더 필요 없으면 안 돌리고 또 오히려 풀어줘야 되면 이렇게 움직이면 되죠 이렇게 자유로워야 돼요 이렇게 하고 있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스법은 짧게 짧게 저는 짧게 짧게 쓰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도 손을 넣지 마라 그랬잖아요 손을 넣지 마라 그랬습니다 크로스법 때 손을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넣으시면 자 여기 부딪히잖아요 손이 손가락이 부딪힙니다 부딪히죠 부딪히니까 당연히 핸들을 쳐다보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이거 안 부딪히려고 그죠 안 부딪히려고 그러면 여길 잡으려고 그러겠죠 여길 난 여길 잡아야 돼 이만큼만 돌리면 돼 근데 손가락을 넣어야 되니까 여길 잡아버린다고 그럼 이만큼 더 들어가는 거야 바깥을 잡으면 편하겠죠 바깥을 이것도 이렇게 붙이지 마시고 이렇게 가볍게 V자 만들어라 그랬죠 V자 이렇게 V자를 만드십시오 이렇게 그죠 V자 보이나요 승리의 V V자 만들면서 이렇게 손가락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V자 마찬가지 이렇게 이렇게 크로스법을 쓰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크로스법을 쓰실 때 손이 밑으로 내려가는 분들이 있어요 팔목이 꺾이죠 팔목이 꺾입니다 팔목이 꺾이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크로스법 쓰실 때 중요한 거는 자 이 손이 3시를 지나서 5시 6시를 가잖아요 그죠 5시 6시 갈 때 5시쯤에 5시쯤에 놓으세요 놓으세요 마찬가지 3시를 지나서 5시를 가려고 할 때 놓으세요 놓으세요 놓으면 돼요 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핸들은 잡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놓는 게 더 중요해요 놓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실탈에 당기듯이 이렇게 우리 밧줄을 이렇게 당기면 힘들어요 그죠 멀리 잡고 당기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당면 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탈에 당기듯이 돌려주시면 된다라는 거 이제 한손 핸들 한손 핸들은 중심이 마찬가지예요 셋이 셋이 한손 핸들입니다 이렇게 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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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 지금 여기 다 돌렸으니까 오른쪽으로 돌릴 때 보세요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오른손을 쓰셔도 되고 왼손을 쓰셔도 돼요 이렇게 밑으로 돌아오죠 돌아오면서 회전을 하는 거예요 손이 회전을 하면서 여기서 올라갈 때는 잡아줍니다 거머쥐고 다시 밑으로 돌 땐 여기서 돌아갈 때 셋이 정도에서는 회전을 해야 돼요 손이 회전을 하면서 올라가면서 거머쥐고 손을 계속 이렇게 놓고 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삑사리라면 위험해요 마찬가지죠 왼손으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왼손으로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중심이 되겠죠 9시가 이렇게 잡아주고 풀 때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보죠 9시에서 6시 갈 때 여기서는 회전이 되는 거예요 손바닥이 회전을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다시 3시 방면에서 잡아주죠 잡아주고 당겨주고 다시 가면서 여기서는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서는 잡아주고 밑에서는 회전시켜주고 자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회전시켜주고 잡아주고 회전시켜주고 돌려주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크로스 핸들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는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그렇죠 밑에서는 손을 놓고 그러니까 밑에서는 놓은 게 회전을 시키는 원리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이게 한 손 핸들입니다 자 오른손은 이렇게 똑같아요 위에서는 잡고 있고 밑에서는 풀어주고 이거는 한 손 핸들은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달 주행 중에 이렇게 한 손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계시죠 그렇죠 자 전방에서 위험을 인지하면 당연히 두 손을 잡아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뒤에나 측면 뒤에서 박았을 때 내가 이렇게 한 손을 운전하다가 측면에서 옆으로 차를 툭 때렸어요 이 손을 잡을 수가 두 손을 잡고 지지대를 버틸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겨울철 빙판길 걸어갈 때 두 손을 넣고 가면 넘어지면 한 손을 넣고 가든 넘어지면 오른쪽에 주머니에 손을 넣는 손이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손으로 내가 빙판길을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얼굴을 부딪힐 수 있어요 두 손으로 땅을 짚는 거랑 한 손으로 짚는 거랑 분명히 틀립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전방에 위험 위험 신호가 보이면 딱 잡겠죠 문제는 가다가 측면을 쿵 쳤을 때 내 몸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아셨죠 그래서 한 손 핸들은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특히 주행 중에는 이 한 손 핸들은 저 같은 경우는 언제 많이 쓰냐면 주차할 때 주차할 때 주차할 때 운전이라는 건 언제 어떻게 사고 날지 몰라요 도로는 시한폭탄 같습니다 그리고 한 손이 편하다고 말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거는 습관이 그래서 그래요 두 손으로 습관되신 분들은 한 손이 더 불편해요 그런 사람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손으로 운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한 손을 꼭 굳이 해야 되겠다 그럼 하십시오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대응을 하지 못해요 우리가 청년열차를 타도 여기 어깨에 안전벨트를 하잖아요 그죠 어깨 안전벨트도 손잡이 꼭 잡으라고 그러죠 콱 콱 옆으로 칠 때 몸이 어떻게 되죠 팍팍 부딪쳐요 이거 안 잡고 있으면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니까 꼭 잡고 운전을 하셔서 위험한 순간 뒤에서 박더라도 딱 잡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항상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사고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자 보건역 보건역 훈련 자 이렇게 다 돌리고 나서 이렇게 한번 힘을 빼보는 거예요 돌아가죠 자 다 돌려봅니다 자 다 돌아가죠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자 아직 도로로 안 나왔어요 기초훈련부터 하는 거예요 초보탈조 운전 매뉴얼이니까 자 그러면 집에서 시동 걸어놓고 핸들 연습부터 하는 거예요 어떤 차들은 핸들 계속 돌리면 딱딱하게 굳어가지 안 돌아가는 차들도 있습니다 저희 학원차가 그래요 근데 이 세보레 스파크는 마음껏 돌려도 딱딱해지지 않아요 집에서 연습 많이 할 수 있겠죠 시동 걸어놓고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논크로스 또 버터 연습하시고 12시에 만나 이렇게 하고 자 이별의 아픔 이별의 아픔 이별은 아니죠 만나지 못하는 아픔 이렇게 크로스법도 연습을 하시고 눈을 감고도 돼야 돼요 자연스럽게 눈을 감고 좀 이거 한 30분 정도 팔아 엄청 아플 거예요 그래도 연습을 하십시오 그리고 보건력도 연습 보건력도 연습 보건력도 연습 이래 놓으시면 안 됩니다 보건력도 연습 보건력도 연습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손 핸들도 연습하면 좋겠죠 자 위에서는 감아 이렇게 손을 감아서 돌려주고 밑에서는 해전 감아주고 해전 감아주고 해전 감아주고 해전 해전 밑에서는 해전이라는 거 손목이 이렇게 해전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다 해봤는데 지금부터는 달리면서 핸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고 논크로스법 크로스법 한 손 핸들 그리고 보건력까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논크로스법 잘 보십시오 자 유턴을 유턴 영상은 아니니까 어쨌든 지금 설명을 한 다음에 유턴은 10키로 이하로 하시면 됩니다 제 차는 수동차니까 수동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지금 핸들 교육이니까 뭐 수동이든 오소든 핸들은 다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논크로스법으로 돕니다 자 다 돌려야 되겠죠 이렇게 자 풀어보겠습니다 논크로스법으로 자 이렇게 자 좀 뭔가 좀 어색하죠 논크로스법 자 한 번 더 논크로스 보여드리고 이제 크로스법 가끔 물어봐요 선생님은 논크로스법을 추천하나요 크로스법을 추천하나요 전 크로스법을 당연히 추천을 합니다 핸들 조작이 빠를 수가 없어요 크로스법은 논크로스법은 자 돌립니다 논크로스법입니다 네 이렇게 논크로스법 자 이제 크로스법 자 크로스법을 보여드립니다 잘 보시고 그리고 돌 때 핸들이 별로 안 빠르죠 핸들은 차속도에 비례합니다 비례하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돌리는 연습하지 말고 천천히 돌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자 크로스법입니다 크로스법 자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크로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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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좀 자연스럽죠 크로스법 자 이게 크로스법입니다 자 크로스법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이번에는 한 손 핸들 유턴할 때는 한 손 핸들 저는 추천을 안 합니다 알려만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턴하다가 사고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뒤에서 후미를 추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우선 크로스법 한 번 더 자 크로스법 자 이게 크로스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 손 한 손 한 손으로 돌리고 한 손으로 푸는 겁니다 뭐 이런 데는 뭐 위험한 게 없으니까 뒤에서 뭐 후미를 추돌할 일이 없으니까 한 손으로 유턴하셔도 돼요 운전은 상황에 따라 습관이 될까봐 무서운 거죠 예 아무데서나 위험한 순간에도 한 손으로 할까봐 그러는 겁니다 자 한 손으로 자 한 손 놓고 자 오른손으로 먼저 돌려볼게요 자 한 손으로 자 이렇게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에 한 손으로 풉니다 이렇게 훨씬 자연스럽죠 그죠 자연스러운 건 맞아요 인정합니다 자 이번에는 왼손으로 왼손으로 한 손 자 오른손 놓고요 왼손으로 특히 이제 오른손 잡이는 왼손보다 오른손이 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복원력 제가 추천하는 건 크로스법이죠 핸들이 크로스법을 사용해서 복원력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복원력은 5km에 의해서는 복원력이 작동 안 하니까 속도를 10km 정도는 유지해 주십시오 자 크로스법 자 크로스법 들어갑니다 그리고 핸드는 힘을 살짝 빼면 돌아간다는 거 자 좌회전 우회전 다 쓸 수 있습니다 복원력은 자 한 번 더 복원력 그리고 복원력을 잘 쓰는 방법은 핸들을 믿으십시오 핸들을 믿고 자기 자신을 믿고 우리 연습을 미리 하고 나왔잖아요 그죠 믿고 하시면 돼요 결국 이제 복원력을 잘 쓰는 방법은 핸들을 언제 푸느냐인데 그거는 나중에 주행교육 때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핸들링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데 어떻게 영상이 좀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쪽이 여러분들께서 초보 딱지를 떼는 그날까지 저는 초보 탈출 운전 매뉴얼을 하나씩 하나씩 계속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6개 3개 토키아 운전 강사 슈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